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이벤트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2일인데요 오늘부터 1월 7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영상 잘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장 방문을 저희가 12월 24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매장을 오픈할 거예요 1시부터 5시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장 방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따로 저희 쪽에 문자를 남겨놓으시고 몇 시에 오시겠다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예약을 안 하시고 오셔서 용품을 요청하시면 용품이나 타란툴라 왕컷이나 이런 것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문자로 예약을 해주시길 바라요 매장 방문하셔서 5만원 이상 용품이나 타란툴라 주문하신다 사신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바이아, 셀먼, 자이언티 블론디 이렇게 세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유체가 아니에요 4cm급이에요 4cm급 한 4cm급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라 초보자들 처음 키우실 때 보기 편하고 좀 사이즈도 있는 개체들을 서비스로 드릴 겁니다 물론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타란툴라 분양 받으시거나 용품을 구매하시면 매장 방문만 이번에 번식된 스켈레톤 스켈레톤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쁜 개체에 분양가가 5만원이죠 분양가 5만원짜리 스켈레톤을 한 마리 드릴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다가 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입금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예약이 완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용품이 사육장에서 5가지다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금액을 맞춰서 저희 사이트 보시면 아시죠? 금액에 맞춰서 입금해주시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적용도 받으시고요 지금 또 추가로 이벤트 하는 거 은장 있죠? 은장 이번 달 12월까지인데 12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장도 물론 드려요 금액에 맞춰서 은장도 같이 드릴 거예요 타란툴라도 드리고 은장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터넷 매장 방문하기 힘드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있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이벤트는 타란툴라 타란툴라 10만 원 이상 타란툴라만이에요 용품 포함이 안 돼요 타란툴라만 10만 원 이상 분양 받으셔서 한 경우 스킬레톤 한 마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만 원 주문하시면 물론 두 마리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스켈레톤 스켈레톤 두 마리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도 이번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거의 5만 원 분양가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면 10만 원씩 사면 거의 반 가격이 절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물론 은장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혜택이 좀 크죠? 꼭 이번 이벤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품만 10만 원 이상 주문하시면 은장 이벤트만 적용돼요 타란툴라 스켈레톤은 보내드리지 못하고 타란툴라 분양가 금액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용품 포함해서 15만 원어치 주문했다 그런데 타란툴라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벤트가 타란툴라 스켈레톤 받는 이벤트가 적용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22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4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에게는 지금까지 받은 이벤트 선물을 포함해서 다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1월 7일 이후에 저희가 금액을 합산해서 다시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 40만 원치 이상 분양 받으시는 분은 렛서 브라이트를 5cm짜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치 이상이에요 이거는 용품 타란툴라 뭐 상관없어요 금액을 총 합산할 거니까 그렇게 40만 원 이상 하시면 렛서 브라이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방탄보험 포장 해가지고 타란툴라 렙타일리아이 주문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탄보험 포장 주문하셨던 분들은 제가 방탄보험 포장비의 비슷한 금액대에 맞춰서 서비스로 타란툴라를 무조건 한 마리씩 타란툴라 금액에 상관없죠 무조건 보내드렸고요 금액이 10만 원 이상 구매하셔서 보험 포장 주문 안 하시면 제가 방탄보험 포장을 서비스로 보내드렸던 거 아시죠? 방탄보험 포장을 거의 공짜로 받으시는 거죠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이 하도 부담스럽다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 꼭 처음 주문하신 분들이 그래요 방탄보험 포장 만원 깜짝깜짝 놀라시죠? 근데 방탄보험 포장으로 받아보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금액이 지금도 나온다는 거 충분히 아실 거니까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고택을 가지 않고도 택배로도 겨울철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탄보험 포장 꼭 주문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공지 하나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렉장을 조금 옵션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번 렉장은 옵션에 보시면 필리미터 두 개가 포함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필리미터를 두 개를 같이 윗면이면 윗면 뒷면이면 뒷면 이렇게 부착할 수 있어서 렉장 온도를 조금 더 빠르게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옵션을 추가해서 변경해놨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놔둔 렉장이나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 많이 춥다 아니면 사무실이다 이런 경우 온도가 많이 추운 곳에 두는 경우 렉장을 그런 경우는 필리미터 두 개짜리로 주문하시면 될 거 같고요 금액도 많이 안 높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렉장에 나선 소리가 너무 거슬리다 아니면 온도가 조금 더 높게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드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화 상담으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주문하실 때 꼭 상담 받고 나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따로 자동 온도 조율기를 같이 세팅한 경우는 전기세는 거의 차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VIP, 유튜브, 팬 가입 해주시는데 랩타인이나 슈퍼인 이런 여러분들은 또 혜택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신 스쿼시거나 아니면 랩서, 판포, 암컷들 저희가 분양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매장 방문하시면 조금 할인도 해 드릴 거고요 할인 분양가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은 할인해서 적용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매장 방문은 여러분들 랩타인이나 팬 가입 해주셨던 랩타인, 슈퍼인 분들은 아무 때나 상관 없어요 연락 주시고 예약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분양하지 않는 개체들이다 그러면 전화 상담으로 받으시고 암컷이나 스쿼 따로 분양 받을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2024년도 좀 많이 힘들었죠? 저도 이번 연도는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도 힘드셨겠지만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2025년도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오、 너무 멋있어 이제 오늘은 어떤 영상이 보여져 있을까? 최대한 영상에서 JOYA 힘 lightly 그리고 우리 subject 너무 멋있어 우리 дет격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